처음에 딱 출구조사 나올 때 큰일 났다고 생각했던 게 소위 말하는 여당의 중진들이 다 떨어지는 걸로 나왔었잖아요 안철수, 나경원, 김태호 다 지는 걸로 나왔어요 이분들까지 다 없어져버리면 진짜 이게 당의 구심점도 없어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당 중진들 생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걸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겠죠 다행이죠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유사명이라는 사람한테 동작을 해서 졌다고 쳐봐요 한 4% 졌어 그러면 다른 데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점이 생기잖아요 다른 데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강남 3구에서 강남 갑을병의 서초 갑을 외에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천에서 어디가 돼? 저도 어제 딱 출구조사 보는데 동작을 나오고 분당 갑 나오고 분당을 나오는데 끝났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죠 저도 특히나 이제 나경원 의원은 그래도 저는 서울이니까 자주 가서 봤고 해서 들은 게 있어서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분당 갑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광재 전 의원한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막 나와요 뭐 이광재 그쪽은 선거를 잘한 사람끼리 팀을 잘해서 했다 안철수 의원 쪽은 보좌진이 누가 사표를 냈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렇게 중진들이 어쨌건 다 생환을 하고 김태호 후보도 당선되고 그렇죠 전직 경남지사 간의 대결에서 결국 선거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 분 선거의 달인 얘기 많이 하죠 김태호 의원이 이겼잖아요 진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쨌건 그래도 최악은 명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저는 사실 어제 우리 와스타 제목도 달았지만 부산보무소 불렀어요 그렇죠 이번에 개헌정의선 지킨 거 부산 힘이 진짜 컸잖아요 저도 그 부산이 왜 수영의 장해찬 후보 낙천시키면서 공천 취소시키면서 계속 무소속 출마 시도하고 어부질이 얘기하면서 부산 하나의 성공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옆쪽도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18개 중에 지난번에 15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 빼고 다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거냐 그것보다는 막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한 얘기가 있잖아요 개헌 저지섬만은 막아달라 그것까지는 좀 확보하게 해달라 그것만 지켜달라 그리고 만약에 200석이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야당이다 이런 호소가 저는 통했다고 생각해요 플러스 낙동강 주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파란 호소를 입고 계속 출발했잖아요 맞아 맞아 이게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을 분명히 자극했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많이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도 거기 가서 그렇죠 얘기한 것들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역으로 부산이 힘들 거라고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조국이 부산 사람이잖아요 그럼 부산 민심과 조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부산이 저는 보면서 또 놀라웠던 건 어쨌건 장해찬 후보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사실 결과 보고 이 정도로 유권자들이 전략적 판단을 했죠 굉장히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10%도 안 나와서 선거 비용 반도 보존 못 받아요 한 푸도 보존 못 받아요 장해찬 후보는 그러니까 딱 출근조사 나오고 할 때 표정도 지금도 기억나요 장해찬 후보 쪽 다 보여주는데 진짜 놀랐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엄중한 유권자들의 표심이었다는 거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거 이런 생각하면서 역시 국민들 위대하다는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일단 지금 이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걸 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럼 이제 21대 국회보다 진짜 사실 여기보다 더 센 강성 야당이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더 센 야당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상 인물 구도나 이런 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온건파가 거의 없죠 민주당에는 다 경경파만 있는 거예요 온건파들 다 쫓아내고 이번에 나왔다가 새로운 미래가 끝나고 변호사들 넣고 한 게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거죠 그러면 일단은 국회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지금 여당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당이야 솔직히 이렇습니다 과반이 안 된 정당이라면 연정 비슷하게 협력할 파트너 정당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의석수가 백석 100 한 1개든 149개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소수당이니까 물론 여당일 때 백석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백석은 또 의미가 좀 다른 거고 하지만 여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처럼 그냥 가는 겁니다 물론 야당하고 민주당하고 계속 협상하지만 협상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협상력이 없어 그냥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 있지 하나 대통령 거부권을 가지고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한두 번이지 벌써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9번 사용했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다 민생법안이라는 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요 전혀 아닌데 특검법안이 민생법안입니다 끝도 없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대통령실이 이 거대 야당을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기존처럼 할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자연인 이재명은 똑같지만 총선 전에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있어요 이재명을 좋아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명분도 있어요 이재명을 만날 명분이 생긴 거예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어떻게든 정부를 끌고 가고 국회가 돌아가려면 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좀 답답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총선 패배 가장 큰 이유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목하는 분들도 꽤 많고 대통령실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많은데 일각에서는 대통령한테 탈당 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탈당을 요구한다는 거는요 정말 대통령이 필요 없을 때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가장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여당이 여당의 질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이잖아요 그렇지 지금이 과연 그런 상황이냐를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게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이 병립형, 주년동형제를 거의 안 하고 과거 방식으로 병립형이라는 걸로 하려고 거의 예상되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꿨잖아요 그 배경을 한번 아셔야 합니다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요 네, 그렇지 그러고 바뀌었어요 병립형으로 99%였는데 연동형 비례자로, 주년동형제로 다시 그냥 간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 명부도 막 해요 이게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확보하는 길이고 저저저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조국신당을 탄생시키기 위한 밑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큰 그림이었네 그걸 안 했으면 조국신당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역으로 이재명 대표는 그걸 몰랐을까? 몰라서 그걸 받아줬을까? 알면서도 받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사실 조국신당의 출연이 민주당에 굉장히 많이 플러스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국이라는 사람을 정책으로 살려주는 순간 잠재적인 자기가 가장 큰 경쟁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적통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나을 수가 있어 학번만 같아 그렇죠?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받아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비례 구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생각이 완전히 다른 무슨 통진당스러운 사람들까지 또 시민단체에다가 직업이 공동대표까지 넣고 10석을 줘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건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만큼 위하다 월드 개념으로 간다니까요 뭐를 위해서? 정치적 신리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정치적 신리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108석밖에 갖지 못한 미니당의 미니소수여당의 지지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서 뭔가 뭐라고 할까요? 대응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배제한다든지 누구를 공격한다든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지 야구로 치면 제가 자꾸 야구에서 그게 제일 쉬워요 근데 그래야 좀 소프트해지니까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꾸 빗맞은 안타가 나와요 투수 잘못이 아니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자꾸 이상한데 뚝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 시간이 길어지니까 수비수들이 막 에러를 해 몸 굳어가지고 에러하고 그러면 투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너 막 이러면서 이제 실책한 사람이 오히려 실책한 사람은 또 투수가 뭐라 그러고 또 실책한 사람은 투수보가 네가 공을 잘 던졌어 이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감독 나와가지고 불러가지고 니네 집 뭐 하는가 막 이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건 그냥 야야야야 이렇게 더러우셔우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야 다음 회 다음 회에 뭐라도 하죠 선거가 뭐 이것만으로 끝납니까 선거는 매년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 얘기가 아까 대통령 탈당류 관련된 그 딱 답이네요 그 얘기예요 지금은 투수 내려와 뭐 너 또 에라이스니까 나가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야 너 나가 뭐 이런 거예요 너 에라이스니까 막 관중이 막 우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원인은 다 알아요 왜 게임이 이렇게 됐고 왜 이렇게 점수를 많이 줬고 점수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아직도 원아웃도 못 잡고 있고 이런 거 알잖아요 지금 이제 22대 국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뭐 조정식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하고 국회의장을 전후반계 나눠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중립은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을 하여튼 할 겁니다 먼저 한다는 게 당연한 게 왜냐하면 조정식 의원도 같은 6선이지만 추미애 의원은 법무부 장관도 했고 당대표도 했어요 조정식 의원은 제일 높은 자리가 당 사무총장이에요 6선 하는 동안에 지금 5선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렇지 민주당은 그 선수 인플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은 다선 순서니까 1당의 다선 순서니까 둘 중에 한 분인데 뭐 추미애 의원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일단 이제 22대 국회에서 우리 보수 여당이 아닌 소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이쪽이 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잖아요 그럼 여기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단일 대우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경쟁적 협력 관계가 되겠죠 경쟁적 협력 관계 아니면 협력적 경쟁 관계 뭐 왔다 갔다인데 결국은 사안에 따라서 협력을 할 거예요 근데 본질은 경쟁 관계다 그러니까 완전히 2인 3각 경계처럼 그렇게는 못 달리는 2인 3각 가기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요 그 관계는 조국 대표가 조국 의원이 의원 당선자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되냐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자유로운 물리적 환경을 확보한다면 별일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가 통용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의 몸이 된다 그러면 조국당이라는 당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12명 누가 이제 13번이 승계를 하겠죠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뭘 될 텐데 그 당은 조국당이 아닌 거예요 그럼 굉장히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기사 좀 띄워주세요 당선되자마자 상고심 배당됐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상고심에서는 별로 할 게 많지 않거든요 배당됐으면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야 생각보다 결과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저거는 뭐 이렇게 이게 무슨 1년씩 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대법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고 부담을 느껴서 시간을 끝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우리 대법관 그 구성 자체가 이제 더 저 시간 끌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안에는 결과가 사회상 난다 그러니까 형님 말씀처럼 저러에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항소심 결정을 그냥 받아들이고 확정을 해버리면 이제 2년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대선 당연히 못 나가고 그 다음 대선도 못 나갈걸요? 저게 10년입니까? 저게 7년인가? 아니 그러니까 저 피성공급 형기 다 하고 나서잖아요 또 그렇죠 형기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두 번은 못 나간다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조국이라는 사람은 결국 저건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파기환송 가능성이 두 가지 혐의 중에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직권남용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이제 항소심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 야 저 보니까 증거 보니까 저거 안 썼네 이거는 못해요 근데 이제 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영역은 딱 직권남용 하나예요 그래서 직권남용이 파기환송되면 되게 피곤하지 다시 해야 되니까 항소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래 것까지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같이 가죠 그게 좀 하나 변수긴 한데 일단은 크게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견해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신드롬격인 이런 걸 일으켜서 열두석이나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미래는 없다 이제 그 생각은 확실하게 들고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건 사실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3개월밖에 안 됐고 그렇죠 3개월 된 상황에서 급하게 당을 만든 거라 이번에 비례 후보들을 보면 약간 좀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해 나는 박은정부터 시작해서 황운하에다 차교근에다가 리아에다가 리아는 원래 박근혜 만세했던 사람인데 기가 막히죠 이게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 결과가 물론 우리는 예단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정말 영어의 몸이 됐다 그렇죠 그럼 여기 이 당은 뭡니까 중심을 잡을 사람이 없지 없잖아요 이름 자체가 조국 혁신당이에요 박은정 혁신당도 아니고 황운하 혁신당도 아니고 조국 혁신당인데 조국이 감옥을 갔어 그럼 뭐예요 이게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정당이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번에 조국 혁신당에서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내고 비례 당선이니까 감옥 가면 그 뒤에 순번으로 가는 건 황운하도 마찬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당에서 가지고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조국 혁신당이 재료되는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저 당이 어떻게 될 거냐는 연구가 있는 거예요 혹자는 저희가 흡수할 수도 있다는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아이디어 차원으로 아이디어 차원으로 왜냐하면 결국은 이재명 쪽하고는 합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 보세요 좀 재밌죠 그게 완전히 문 쪽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조국이 있는 한은 안 되지 조국이 이제 박탈되고 황운하도 가고 그렇죠 황운하까지 그 다음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박은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힘들죠 뭐 하여튼 어쨌든 그러니까 별 지금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우리 댓글 잠깐 볼까요 자 우리 어디서부터 보내 도날드 생활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날드? 도낫스 도낫스? 도낫스 아니야? 아 앞으로 불씨가 남아요 좋은 의미의 불씨인가요? 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불씨가 남았죠 이보이시 자주 댓글 나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요 제르가디스님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우린 대통령 뽑은 거지 왕 뽑은 게 아니에요 개혁이나 정책 추진을 지지율 1%가 된다고 끝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반대하는데요 끝까지 고집불통에 본인 생각이 다 맞다는 오만을 심판한 겁니다 저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혜원님 윤 대통령이 다 쓰러져 가던 당에 와서 여당을 만들어줬는데 대응도 못해 일도 못하게 도대체 뭘 욕하나요? 제대로 좀 지켜요 한동훈 위원장도 정말 최선 다하셨으니 욕하지 맙시다 아 뭐 안 지킨다는 뜻이 아니고 변화를 해서 다음에 뭔가 이쪽이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미리님 성무님 희성님 정치화사 잘 보고 있고요 어제 희성님 mbc 방송 보면 유시민 덕분에 유시민 방송 보면서 유시민 덕분에 희성님 화가 올라오시는 거 봤어요 아니 제가 화가 올라오는 게 그 필이 느껴지는 거지 언제 감옥 가는지 이재명 궁금합니다 추미애 국회의장국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고구마 50만 개 먹는 느낌이에요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메스테이님 솔직히 보수 유권자로서 조국시당 몰표 나온 20대 여성 유권자들의 정신구조가 궁금합니다 분석이 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분석하려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큼 어찌 보면 정권심판원이 제대로 먹힌 거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자 어디죠? 02024님 용사는 민신반영에 변화할 생각이 있는 걸까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래 없습니다 이미 진작부터 한동훈 견제를 너무 비토해되고 있었다는 용산에 한동훈에 대한 저주라는 기사 컬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변화해야겠죠 어떻게든 제르가디스님 이준석도 윤통과 대립각스에서 당선된 겁니다 제 직당 동료 중에 동탄사람이 있는데요 윤통 싫다고 이준석 밀어주자는 분위기였대요 이준석은 윤통 심판으로 뽑아준 거예요 한동훈과 비교된다고요? 사람 모이는 거 보셨어요? 이준석은 한동훈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하셨습니다 데니스킹님 중도를 설득한 정치적인 능력이 없으면 보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윤통의 의대 정원 문제로 투표전이 안 나오고 한 위원장은 어젠다가 부족한 상태로 무턱대고 진모 인사를 데려왔기에 2030의 투표 목적을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이 두 집단표가 있었다면 경합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다 세워야 할 때입니다 무작정 좌클릭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강세영님 우울한 하루였고 당분간 뉴스를 끊고 살 것 같지만 우리 다시 힘내요 희성님 보궐선거에서 다시 힘내서 만나고 한 위원장님 대선에서 다시 힘내서 만나고 재섭님 어려운 싸움 예상되는데 힘내서 잘 싸우세요 백변님도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도나스 우리 재섭 의원님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정치화수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고 지금 너무 정신없어서 잠도 거기도 못 자가지고 한 다음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같이 나와서 노가리를 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룰루르님 각종 특검 3년 버틸 수 있을까요? 지선 대선조차 걱정돼요 저게 좀 문제죠 특검 어떻게 할지 이제 그 얘기도 잠깐 할게요 화이트골드님 상대가 정상인이 아닌데 정상인으로 보고 전략을 짠 게 잘못인 듯 이건 너무 말이 쎄서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셨습니다 AJD님 결국 집토끼를 잃은 것이 큰 패배원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댓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를 포함한 친구들 모두 보수인데 정말 윤톤과 김정사님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머님도 투표 날에 제가 억지로 오셨고 결론은 용산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 윤톤의 진심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불통과 불공정 이미지가 정권 심판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오옹님 지금 사태 모든 원인은 눈과 귀를 막은 대통령과 방송에서 티끌만한 비판을 반대하는 반대하는 여기도 계신 보수 패널 때문 아닙니까? 그만 혹생 묘민하시고 진실된 시선으로 방송 좀 하세요 이준석 대표 첫 당선 축하한다 하셨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네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만세 이런 거 해오지 않았던 거는 여기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보라님 한의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잠깐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응원하며 급기야 맘조리다 병까지 났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미래를 보고 전력질주하시면 됩니다 국힘 지지하시는 모든 분들은 왔다 같은 좋은 방송을 귀담아 들으면서 결속력과 촘촘한 조직력으로 국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힘을 모아주는 단결을 해야 될 거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찰리님 스트레스 너무 받았는데 이상하게 늘 와스터 두 분만 보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네요 아유 완전 고마워요 맨날 보면 흩어진 보수 결제 후에 앞으로 쭉 노력해 주세요 하셨고요 제르가디스님 아 오늘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비호감도 엄청납니다 윤토훈 걸 알으셔야 됩니다 대선 때 약속대로 관제에서 내종만 해야 됩니다 저 분탕질하는 거 아닙니다 국힘 책임당원입니다 가입한 지 1년 넘었어요 인증도 할 수 있어요 냉정하게 보세요 다들 우물왕 개구리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징어 페퍼미트님 개인적 생각일 뿐이지만 총선원표의 원인 윤토기 45% 한의원장 인물 하나 믿고 우리도 팬덤이라는 게 생긴다는 곳에 돌치됐던 지지층 10% 평소 인천 계약 같은 데는 박갈아나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 지역구 관리 투자의 소홀 15% 한의원장이 첫 총선이라 비대위 구성 공천의 아머추어리즘 10% 의사 등 집토끼 직군 날리고 범보수 지정구축 실패 20% 굉장히 냉정한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